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실무 준비 단계로 돌입했습니다.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형식으로 나눌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등 인적 쇄신은 이번 영수회담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. 먼저 이기종 기자입니다. 이번 주 열기로 합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해 실무 준비가 시작됐습니다. 시기와 의제, 참석자 등 형식까지 협의가 필요한데 대통령실 한호섭 정무수석,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당내 TF 구성을 추진하며 의제를 주도할 뜻을 내비친 민주당은 우선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내세울 전망입니다. 민주당은 여기 필요한 예산 13조 원 등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채관리, 건전재정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.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에 여당과 야당은 달라야 한다,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을 맥없이 따르는 건 무책임하다고 적었습니다. 최상병 특검법, 후임 총리 인선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의제 조율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. 이에 따라 신임 비서실장 등 참모진 인선도 늦춰져 영수회담 이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인선 문제로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영수회담 실무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. wooden 인선 문제로 쌓인다. 오이셀우